어, 다 먹거랑 괜찮아요 저번에 우리 뭐 먹었지 맛있었죠? 저번에 제가 괜찮은거에요? 아, 괜찮아요 연기 안좋아요 색감 작다 저거 먹은거에요? 아니 저번에 뭔가 된거에요? 말큰과장 그라시열수이 뭐건 내한테 놔둬라 오빠가 먹은거처럼 찍는데도 많이 찍는데도 알겠어 이거 다 니가 먹는거다 그죠? 이거 까빠는 먹는거에요 어, 나는 먹는거에요 한국사람인데 이탈리아사람도 아이고 어? 아이고 바스타 안먹는데 소리 안내려고 숨을 모시겠다 그리고 먹는거 찍으면 찍을거에요 조금 남았네 남은거 가져가는거 아빠 창피해서 아 창피아놨다 먹는건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예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 가고? 왜? 축하 메시지를 많이 불 켜줘 뭐야 메시지를 사랑해 자 탈기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절하겠습니다 으하하하하 흐하흐하 조리소는 어디다? 오늘은 아 사돈데 제대로 된거 같다 또 내가 이걸 떠나